페퍼 저축은행이 자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불법 작업 대출을 대거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지난 4월 페퍼 저축은행 수시검사에서 이 회사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불법으로 대거 취급해온 점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검사 결과 페퍼 저축은행은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차주에게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해왔고, 특히 이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 업자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복현 금감원장이 저축은행 업계 불법 대출 엄정 조치를 예고한 만큼 페퍼 저축은행에는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